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별의 그 슬픔, 그 아픔, 틀림없이 사귈 때는 다 줄듯한 해놓고는 헤어질 때는 말없이 뒤돌아서서 제가 이별이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. 왜 사람이 만났다가 만날땐 좋았는데 왜 이별을 할까요? 이별도 이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왜 헤어지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. 그 사람은 나랑 충이 나서 좋기는 좋은데 뭔가 자꾸 삐딱선을 타서 헤어지는 거면 그 충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거는 부적이나 이런 걸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잡으면 되는데 조상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. 조상에서 털배 난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왜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조상끼리 싸움이 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털배가 나냐. 우린 털배라고 해. 할매라서 내가. 털배가 왜 나냐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조상만 위한 거야. 친정이면 친정만 위하고 부부관계에 있을 때는 또 뭐야 굿을 한다고 했는데요. 저 털배 나요. 왜? 시댁 조상만 위했거든. 친정 조상은 좀 내몰아라 한 거거든. 그래서 부부자 들어가면 저는 시댁이고 친정이고 조상님들 옷 다 해드려요. 그래서 딴 분들보다 제가 옷이 좀 많이 들어가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위해야 돼요.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시댁에만 가고 친정에만 안 가면 친정 부부는 기분 나쁘잖아요. 그러니까 시댁도 친정도 다 위해야 되는 거고요.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좀 빌어가면서 도와달라고 좀 빌어야 돼요. 그리고 저기 뭐야 사주로를 보면 상춘살이나 원진살이나 김홍간살이나 백호살이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돼요. 그러면 살풀이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막 슬퍼서 그렇게 하지 말고 푸는 방법 다 있거든요. 제외하는 방법도 다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혼까지 다 하고 잘 살다가 갑자기 막 우리 대주님이나 기주님이 좀 성품 이상이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질문 결혼 전에 태아령 있잖아요. 낙태. 그렇죠? 그런 태아령 때문에 감겨서 그런 것도 있고 내 이제 청춘의 조상 중에서도 난 원지고 한진데 너는 잘 사냐 이래가지고 또 털배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런 말 하면 사실 하면 안 돼 무당이나 이제 나만 좋은 말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둘째 놓고 나서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 이런 분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둘째가 문제인 건지 예전에 그 태아령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 조상에서 이제 우리 둘째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누구 때문이라는 건 없어요. 다 본인 운에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가 뭐 있냐면 산소탈 산소탈 이제 이장을 잘못했거나 산소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산소를 안 돌봤거나 멧돼지가 와서 다 파헤쳤는데도 안 돌보거나 이러면 제가 보니까 너 산소에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파헤쳤는데 너 올라가 봤냐 물으니까 안 올라가 봤대. 막상 가니까 진짜 막 다 뒤집어져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산소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집터 있잖아요. 이 집터가 또 우리 대주님이나 기주님이나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죠. 아니면은 그 왜 동거하시는 분 아니면 저게 저게 원룸에 사신 오빠도 오빠도 예쁜 언니 데리고 와서 좀 놀고 싶은데 이 집터가 나랑 안 맞으니까 언니들이 오면 가. 일찍 가. 아니 좀 좀 옹농 타임으로 가라 그랬는데 일찍 가. 그것도 왜 내가 내 집터하고 내하고 잘 안 맞아. 그런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클럽 좋잖아요. 뭐 저는 이제 못 들어가지만 클럽 좋아요. 근데 저 음지에 기운이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좀 놀고 오시잖아요. 갔다 오시고 나면 나도 모르게 객기라고 해요. 바깥에서 붙어오는 객기들이 붙어와서 또 내가 우리 주당처럼 위상하게 돌아가는 형국도 이런 거 있다고 되어 있고요.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. 어떤 분 부적 잘 쓰는 선생님한테는 부적을 쓰시면 되는 거고. 초발언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초발언 해달라면 되는 거고. 그다음에 뭐 치성, 굿 이런 거 잘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죠. 비방 그런 방법으로 원인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조치를 잘 치료하신다면 다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. 일단은 보면 부적도 여러 가지 부적이 있겠죠. 원인살이 있으면 원인살을 풀어내는 부적. 그렇죠. 백고살이 있으면 백고살을 풀어내는 부적. 그다음에 살이 많아서 이게 안 된다면 살풀이를 하시면 되는 거고. 그다음에 뭐 사주를 풀든지 아니면 뭐 딴 걸로 충이나 이별 이런 것들을 다 합하게 해주는 어떤 치성을 드리든지 또 저는 저만의 비방이 있잖아. 저 잘 붙이는 거 아시죠. 덕분에 방송 나가고 덕분에 되게 바빴어요. 계속 붙인다고. 다 잘 붙어가지고 또 잘 붙어가지고 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시면 언제라도 고혜산 백고 할마당에 전화 주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원인을 알고 방법을 조치를 취하면 좋겠어요. 우리 재해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.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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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